송창식 저영남 윤영준 트윈폴리오 트리오가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였는데요 하얀 선수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녀의 편지 속에 없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선수곡 그녀의 편지 속에 없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선수곡 그녀의 편지 속에 없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선수곡 그녀의 눈물자 사라져 버린 하얀 선수곡 그녀의 편지 속에 없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선수곡 그녀의 편지 속에 없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선수곡 하얀 손수건 고향으로 돌아올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주던 하얀 손수건 그때의 문장 사라져버리고 흐르는 게다가 Corinth에게 흐르고 당시 로이 뵙 ㅋㅋ 대학